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수학 강사 이승효입니다. 오늘의 캐스트 제목은 너도 니네도 못하는 과목 있잖아 이건데 지난번 캐스트에서 선생님이 고양이 때문에 환불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올려드렸었거든요. 시험장에서 문제가 안풀리는 이유 선생님 교재 중에 DB3.5라는 기출 강좌에서 어려운 문제, 특히 기역, 니은, 디귿 문제 같은 경우에 이 디귿이 너무 어려워서 이거 이제 수업 듣다 보면은 뭐 멘탈도 털리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공부에 효율이 안 나오니까 수학 성적이 계속 안 오르게 되고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DB3.5에서는 아예 그냥 디귿을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를 해놨다 고양이로 모자이크 처리를 해놨거든요 그러고서는 가장 기본적인 것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들을 먼저 하고 나서 이런 것들은 나중에도 좋다 69점이야, 69 이하는 디귿 금지다 선생님이 이렇게 딱 선언을 해버렸단 말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시험장에서 문제를 풀리게 하기 위해서는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 이제 댓글 중에 좀 선생님의 그 마음을 울리는 댓글이 있어가지고 가져와 봤습니다 이 학생들 뭐 저격하려고 그러는 거 절대 아니고요 나쁜 뜻으로 그런 거 쓴 거 아닐 것 같아 지금 맥락을 보니까 자 어떤 학생이 이제 그냥 공부를 많이 안 해서 안 풀리는 거지 뭐 이렇게 썼어요 이 학생도 나쁜 뜻으로 말한 게 아니라 맞는 말이잖아요 이게 사실은 공부를 많이 안 해서 문제가 안 풀리는 거다 근데 어떤 학생이 너도 못하는 과목 있잖아 무조건 많이 한다고 잘하게 되는 거 아니잖아 단계별로 차근차근히 해나가는 거지 디귿금지 고양이도 그 단계 중 하나인 거고 왜들 이리 수학 노배들한테는 박하게 구는지 이거 보고 진짜 지금도 눈물 날 것 같아 진짜 농담이 아니라 왜들 이리 유독 그 수학 노배들한테는 박하게 구는지 모르겠어요 이 입시판에서 그런 것도 있고 뭔가 수학을 못하면은 야 니네가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거지 약간 이렇게 그 학생들의 잘못으로 매도를 하게 되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풍조가 있는 거지 보통 이제 수학 공부는 어떻게 하는 거냐 수학은 엉덩이로 하는 거야 많이 앉아가지고 문제 많이 풀면 다 잘하게 되잖아 라는 얘기를 부모님도 많이들 하시고 뭐 학교 선생님이나 학원 선생님들도 여러분들이 수학의 어려움을 겪을 때 야 니네 잘못이야 더 해 그냥 많이 풀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 왜 유독 수학은 그런 것인가 근데 이제 그런 문화를 좀 선생님이 좀 바꿔보고자 왜냐면은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하는 학생들 중에서도 이 방향이 잘못 잡혀 있어서 혹은 이 수학이라는 과목이 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많이 하는데도 성적이 안 오르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전국에는 공부를 많이 안 해서 안 풀리는 거지 뭐 이게 해당되는 사람들도 있어 야 니네들 전부 다 이거 가지고 이런 얘기 보고 그렇지 뭐 방향이 잘못돼서 그런 거니까 라고 하면서 공부 좀 덜 해도 되겠지 이런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했다는 거는 본인들이 알 거 아니야 근데 특히 이 3.5단계인 학생들 중에서는 진짜 공부를 많이 한 학생들이 있다니까 수학이 시간을 정말 많이 쓰고 정말 문제도 많이 풀었고 수업도 들을 거 다 들었는데 계속 벽에 부딪히는 학생들이 실제로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선생님도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었거든 나도 수학을 잘하니까 아니 이런 거 저런 것만 이렇게 딱 알려주면 이것만 배우면 수학 잘하는데 왜 이렇게 그거 복습도 안 하고 왜 그러니 이렇게 이제 학생들을 탓했던 시절이 있어요 옛날에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를 깨달았던 거지 선생님도 요새 뭐 다른 것들을 배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에 그 캐스트에서 이제 테니스 라켓 들고 한 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이제 운동하려고 테니스를 이제 배우기 시작을 했단 말이야 근데 테니스도 배워야 될 게 진짜 많아요 기초 개념 공사부터 시작해가지고 3.5단계 들어가니까 여러 가지 배워야 될 게 많고 정말 생각해야 될 게 되게 많은 그런 스포츠더라고 근데 그거를 필드 나가가지고 뭐 코트 나가서 열심히 계속 많이 치기만 한다고 그게 실력이 늘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를 나도 이제 배우면서 깨닫고 있거든 그래서 이제 테니스를 열심히 배우다가 또 중간에 다시 리셋해가지고 맨 처음으로 들어가서 선생님 저요 진짜 기초만 반복할게요 기초만 반복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제 익숙해지면 실력이 조금 조금씩 늘고 이런 거를 느끼게 되는데 사실 수학뿐만 아니라 그냥 모든 거 배우는 게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수학 잘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수학 못하는 학생들 보면 되게 답답할 수 있지 맨날 많이 하는 얘기가 5등급 나오는 애들을 보면 야 니네 진짜 그냥 개념만 배워도 5등급은 안 나오겠다 3점짜리 문제를 왜 틀리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그리고 한 2, 3등급 이렇게 되는 학생들한테도 야 니네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거야 문제 벚꽃 풀어 많이 풀면 다 돼 이렇게 그냥 되게 쉽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만약에 다른 걸 실제로 배운다고 생각해봐 뭐 새로운 운동 같은 걸 배운다고 생각해봐 그거 여러분들도 못하는 게 있잖아요 그치 않아 수학을 지금 잘할 수 있지만 못하는 게 있잖아 그 못하는 걸 처음 가가지고 하게 되면 실전을 막 많이 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안 되는 거 알잖아요 뭐 남학생들 뭐 운동장 나가가지고 축구 맨날 해도 그게 축구가 잘 안 늘잖아 게임 맨날 해도 그 게임이 막 프로게이머처럼 그렇게 잘하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치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알아야 돼 그러니까 공부를 하든 뭘 하든 배우는 거에서는 이 단계가 있다는 거죠 그쵸? 선생님은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야 그래서 공부 못하는 학생들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쉽게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누구나 처음에 할 땐 어렵지 하니까 처음에 나쁜 뜻으로 말한 건 아닌 것 같아 서로 이렇게 젠틀하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이 정도로 댓글 달아주면 그래도 괜찮은데 너무 또 댓글에서 과열돼가지고 막 싸우고 그러지도 마세요 여러분들 클린 댓글 전도사입니다 선생님이 댓글 선생님 안 막아놓잖아 니네들 뭐 요새 심심하니까 댓글에서라도 스트레스 풀 수 있으니까 그렇긴 한데 다른 사람들 상처 주는 말 하지 않게 그런 것들은 좀 조심해 주시고 오늘 이제 요거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진짜 선생님 눈물 났다니까 전국에 있는 학생들이 거의 한 10만 명 이상의 학생들은 이런 학생들인데 열심히 하는데 그 단계별로 지금 가고 있는데 니네 너무 공부 안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듣고 그냥 그러니까 맨날 그런 생각하잖아요 여러분들 선생님한테 상담 와가지고 선생님 제가 진짜 머리가 나쁜 것 같아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들을 보면은 되게 지금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나 처음에는 어려우니까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이제 디귿 가려놓고서 모자이크 해가면서 단계별로 할 수 있게 알려드리는 건데 자 오늘의 이제 본론으로 이제 들어가 보면 이 바로 전 캐스에서 작년 수능 13번 문제를 가지고 이제 시나리오를 한번 보여드렸는데 오늘 그거에 대해서 이제 2탄입니다 문제 해석의 시나리오 자 개념 공부하고 문제 많이 풀면은 수학 성적이 오르는가 그게 아니니까 지금 문제인 거거든요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서 문제를 풀리게 하려면 문제를 해석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해석하는 그 과정들이 우선 수학을 잘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게 자연스럽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안 되는 문제에서는 버퍼링이 걸리거나 막혀서 틀리게 된단 말이지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문제를 잘 차근차근 풀 수 있을 것인가 그 시나리오에 대해서 선생님이 정리를 하고 있고 그게 이제 컨텐츠로 제공이 될 건데 그거에 이제 뭐 스포일러이자 맛보기로 이 시리즈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이 문제가 한 문제가 덩어리로 되어 있지만 이게 국어나 영어나 마찬가지 수학도 결국에는 하나의 문장, 문단 이렇게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개별적인 이제 단어와 구문들이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단 말이야 그 단어랑 구문을 모르면 정확하게 모르면이야 정확하게 알아야 돼 정확하게 모르면 문제를 읽다가 약간 딴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냥 막 끼워 맞춰가지고 막 푸는 거야 정확하게 해석을 해야 돼 이게 국어랑 영어랑 언어 개통하고 수학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이 선생님이 예전에 이제 메가스터디 하기 전에 그 다른 커뮤니티에서 이제 칼럼도 많이 쓰고 그때 선생님이 이제 거의 그 칼럼도 1등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선생님이 수학에 대한 칼럼도 많이 쓰고 이랬는데 영어 쪽에서 뭔가 이렇게 그 의견 충돌이 있었던 거예요 이제 선생님들 둘이 그러니까 뭐였냐면은 어떤 지문에 대한 해석을 하는데 이런 해석이 맞다 저런 해석이 맞다 이런 이제 이걸 가지고 막 열심히 이제 싸우고 있었어 근데 내가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수학은 싸울 일이 없잖아요 수학은 정말 정확한 약속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학문이고 그것들에 의해서 정확한 약속들에 의해서 문제가 구성이 되기 때문에 이 해석이 틀렸는지 맞았는지는 그냥 뭘 보면 되냐 그냥 교과서 보면 끝나 그러니까 해석의 여지가 없어 그냥 똑같은 거야 그래서 내가 그거 보면서 아 그래도 수학 강사가 이런 부분에선 좀 편하구나 뭐 싸울 일은 없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게 기억이 나요 근데 그거는 그냥 과목 특성인 거지 뭐 수학이 그렇다고 해서 뭐 더 뛰어나고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과목 특성이 이 단어나 구문 같은 건 교과서에 철저하게 정의가 돼 있단 말이야 영어 같은 경우에는 뭐 국어나 영어 같은 경우 사전 찾아보면 단어의 뜻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이거는 그냥 교과서에 나온 그 정의 그 자체 그냥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거 자체로 그냥 정확하게 알아야 돼 그래서 일단 그게 되어야 되는 거고 요거를 이제 기초 개념 공사 단계에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문장 같은 거는 이 단어들의 조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문장인 하지만 그 문장이 그냥 통째로 교과서에서 예제 같은 걸로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게 이제 수능에 그대로 나올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이제 문장을 읽었을 때 아 이게 교과서 이름 개념이구나 요거는 선생님 이제 수학 1pt라는 강좌에서 선생님 이제 바바라고 해서 그런 문장들을 어떻게 보면 정리를 해놓고 그거를 연습을 시켜놨어요 단어 구문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예제 단위로 들어가게 되면 약간 이제 덩어리 지어서 이제 보이는 거거든 그래서 사실 요거까지 정확하게 해석이 되면 여러분들이 절대 5등급이야는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5등급이나 혹은 뭐 4등급 왔다 갔다 하는 학생들이라고 한다면은 대부분 여기에서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라 이거지 그런데 이제 대부분이 기출 강좌는 기출 수업들 있죠 뭐 기출 분석이라던가 혹은 문제풀이 수업 이런 것들은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냐면 이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잘하는 학생들은 요것들이 다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잘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야 이씨 이거 3점짜리 문제 맨날 푸는데 왜 몰라 아 모를 수도 있는 거야 수학을 그렇게 공부해야 된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모른 채로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수학 공부를 정확하게 알고 걔네들의 조합이다 약간 레고 블럭 맞추는 거다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은 괜찮은데 뭐 그동안 수학 공부 제대로 안 했을 수 있잖아요 안 하다가 그냥 뭐 숙제만 하고 대충 프리법만 외우고 해설보고 맞추고 뭐 인터넷에다가 찍어가지고 올리면 요새 프리도 알려주고 막 세상이 그렇잖아요 뭐 그렇게 공부를 하다가 이제 수능 공부 막상 다 하려고 하니까 그 방식대로 하다 보니까 3점짜리 쉬운 것밖에 못 맞추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학생들이 이런 수업들 기출 분석 수업을 듣게 되면은 빵꾸가 생기는 거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본인이 어디에서 빵꾸가 나는지를 정확히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시나리오를 본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문제를 딱 맞닥뜨렸을 때 보자마자 풀리면 다행인데 안 풀릴 때 차분하게 하나하나씩 해석해 나가면서 푸는 훈련을 한다라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지를 진단해주는 진단키트 같은 그런 역할이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수능 14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작년 수능 14번이고요 이거 14번이니까 어렵겠죠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풀어드리지는 않을 건데 우리 지난 시간에 13번 했던 것처럼 문제를 보면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해가지고 번호를 붙일 수 있단 말이에요 보자마자 이거를 막 빨리 풀 수 있는 실전 개념 가지고 빨리 풀 수 있는 그런 거는 아니야 이 문제 자체가 굉장히 좀 복잡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 그래서 순서대로 읽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앞에서부터 문장 단위로 이렇게 끊어가지고 해석을 해보면 이런 문제 해석의 시나리오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문장에 두 자연수 A, B에 대하여 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거 그냥 대충 뭐 동그라미 치고 넘어가면 다행이고 보통은 얘는 문제 푸는데 지금 당장 도움이 안 되는 거니까 그냥 가볍게 넘어가는 지나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여기에서도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수 있는 거지 아 자연수 정수 조건이 나왔던 어떤 다른 문제들이라던가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하지 않을게요 이거는 이제 캐스트 영상이니까 이거를 봤을 때 무슨 생각을 떠올라야 되고 이걸 쭉 정리하는 거는 선생님 수업 시간에 할 거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해석을 제대로 하고 넘어갔는가 이런 것들을 짚어보라는 얘기야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게 2번이죠 동그라미 2번 뭐라고 돼 있어요? 구간으로 정의된 함수를 해석할 생각을 했는가 자 이 구간으로 정의된 함수는 14번에만 출제가 되는 게 아니겠죠 여러 문제에서 똑같이 출제가 됩니다 정말 요새 단골이잖아 그럼 14번에서 지금 fx에서 위에는 3차 함수 밑에는 2차 함수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구간 함수를 주기도 하고요 자 요거 이제 1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fx 3차 함수를 주고 밑에는 1차 함수 직선으로 주기도 하고 구간 함수가 진짜 단골로 나옵니다 그럼 이제 구간 함수에 대한 해석을 할 생각을 했는가 구간 함수라는 것은 뭐예요? 말 그대로 구간을 끊는 건데 구간을 이렇게 해가지고 위아래 나누는 구간 함수 같은 건 없죠? 세로선을 생각을 했는가 x는 2라는 직선을 딱 그려놓고 왼쪽 오른쪽 나눠 생각하죠? 그래서 좌우에 들어갈 함수와 경계에서의 함수값을 생각하고 그렸는가 두 자연수 a, b에 따라 오른쪽 함수의 개형이 변하겠다는 생각을 했는가 자 이 함수 같은 경우에는 x가 2보다 작거나 같을 때 왼쪽에서는 3차 함수가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3차 함수에 대한 해석을 또 해야 되겠지? 그럼 이제 3차 함수에 대한 공부가 잘 돼 있으면 왼쪽 부분은 빨리 돼요 그 다음에 오른쪽 부분은 2차 함수인데 이때는 이제 a와 b가 섞여 있단 말이야 그럼 a와 b에 따라서 오른쪽 함수의 개형이 변하겠죠? 그쵸? 그 변할 수 있는 게 케이스가 어떻게 되는가 몇 가지 케이스 나누는가 이것도 그냥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만 하시면 안 되고 선생님 뭐 db3.5나 dbdip 같은 수업에서 그래프 개형들 쫙 나눠가지고 정리해드리는데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그냥 한 번에 쫙 떠올라야 되는 거죠 시험장에서 자 그리고 여기 경계에서의 함수가 같은 거 뭐 이게 연속 함수니 아니냐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자 그래서 요런 것들이 지금 구간 함수가 나왔을 때 생각해야 될 하나의 덩어리 선생님 이거를 모듈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시나리오로 이렇게 쭉 가는 중에 구간 함수 나왔다 그럼 그런 것들에는 해석이 충분히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문장 해석이 이렇게 안 되고 나서 이거 대충 해석해 보통 구간 함수 대충 해석하고 일단 잘 모르겠으니까 뭘로 넘어가냐면 4번 같은 거 극한값 같은 거 해가지고 뭐 대충 끄적끄적 하다가 뭐 이게 푸는 건지 아닌 건지 그냥 시간만 낭비하고 틀리는 경우가 진짜 많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해석 강의 들으면 다 이해가 돼 왜?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이게 3차 함수 2차 함수인데 뭐가 어려워 근데 시험장에서는 그게 안 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구간 함수가 주어졌을 때 이런 거를 해야 돼 라는 거를 체계적으로 배우기 못했을 가능성이 높고 그냥 지나가면서 문제풀이 할 때만 본 거죠 그러니까 시험장에서 내가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야 근데 이런 시나리오를 갖고 들어가는 거하고 문제를 보자마자 거기에서 허둥지둥 푸는 거하고는 당연히 다르겠죠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여러분들이 그 2, 3, 4등급대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해설강이 듣는데 이해는 되지만 시험장 가면은 주먹구구식으로 푼다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하거든요 즉석에서 머리로 푸는 거야 마치 무슨 뭐 퀴즈 문제에 딱 나오면 아 잠깐만 이거 뭐지? 이러면서 막 이렇게 재미로 푸는 그런 퀴즈처럼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수학이라는 거는 그렇지 않다는 거지 이미 다 나올 게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자 보시면 12번에서도 똑같은 행동을 해야 됩니다 구간으로 정의된 함수를 해석할 생각을 했는가 세로선 생각하고 좌우에 들어갈 함수와 경계자 함수값 생각하고 여기서는 t에 따라서 지금 이제 함수가 달라지니까 t에 따라 그래프가 변화한 것을 생각했는가 어때? 12번, 14번이 그냥 같은 구조죠 그죠? 심지어 3차 함수 나온 거 그냥 똑같아 근데 그 뒷부분에서 얘가 뭐 이제 접선이고 넓이고 이렇게 되는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이제 극한이냐 그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3.5의 선생님이 벽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뭐냐면 3.5 단계에서 막 되게 고생을 하다가 뚫리면은 2등급, 1등급으로 한 번에 쫙 올라가거든요 점수가 한 문제만 더 맞추는 게 아니라 3, 4문제를 더 맞추게 돼서 점수가 한 번에 쫙 올라가 왜? 요즘은 14번이라고 해서 15번이라고 해서 난이도가 이렇게 높은 게 아니고 10번, 11, 12, 13, 14, 15가 난이도가 비슷하거든 비슷하고 한두 개 정도의 그 요소가 더 들어 있는 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14번을 제대로 못 푸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12번에서도 어려움을 겪는 거죠 12번을 못 푸는 학생들은 14번도 틀리는 거고 반대로 12번을 아주 정확하게 풀 수 있는 능력과 훈련이 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어려운 한 단계 더 가는 14번 문제를 가도 풀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똑같이 다 이해가 된다는 거야, 설명 들으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모듈들을 정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가로선을 움직여 보면서 만나는 점의 개수를 파악할 수 있는 거 3번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진짜 자주 나오죠 기출해서 함수 y는 fx의 그래프와 직선 y는 t가 만나는 점의 개수 y는 t, 가로선을 움직여 보면서 만나는 점의 개수를 파악을 할 수 있는가 근데 이런 게 있다 이렇게 순서대로 가는 게 왜 중요하냐면 2번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 개형이 나올 수 있다라는 해석이 안 되잖아 그러면 그냥 하나만 그려놓고서 이거 t 아무리 그려봤자 문제가 안 풀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 앞에가 충분히 해석이 되고 나서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런 상황일 때는 t 이렇게 그렸을 때 개수가 이렇고 또 다른 개형일 때는 또 개수가 이렇게 되는구나 이걸 이제 따져볼 수가 있는 거예요 시간이 좀 오래 걸리면 오래 걸립니다 이거는 문제 풀 때 어려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가보면은 함수의 그래프를 떠올려서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을 판단할 수 있는가 극한 있는 그대로 해석하는 거니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게 연속일 때 아닐 때 따져야 되고 개수가 달라지는 그 개형에 따라서 다 따져줘야 되겠죠 자 5번 구하는 것에 대한 해석을 했는가 자 구하는 것은 a 플러스 b의 최대값까지 이건 순서쌍을 구하는 거니까 아 a, b가 이제 달라지는 상황에서 해석을 해야 되겠구나 자 근데 이제 조건을 만족시키는 게 6번 보시면은 뭐 만족시키는 실수 k의 개수가 1이 되도록 이렇게 했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뭘 시작하는 거냐면 이제 추론을 하는 겁니다 샘플링 할 생각을 했는가 샘플링이라는 것은 나올 수 있는 많은 케이스 중에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해보는 거예요 제일 쉬운 것들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추론 훈련을 하셔야 되겠지 이게 db3.5나 dbdb에서 가장 공들여 선생님이 알려드리는 거고 보시면은 샘플링 했다 조건 만족을 해 안 해 그럼 다시 돌아가서 또 해보고 또 조건 만족해 다시 돌아가서 또 해보고 조건을 만족하네 오 찾았다 a 플러스 b가 최대야? 최대인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을 수 있잖아 여러 케이스가 나오니까 어 그중에서 그럼 다시 또 돌아가고 돌아가고 이러면서 그 몇 번을 반복하면서 이제 문제를 풀게 되는 겁니다 12번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더 쉬운 거예요 사실 이 앞부분까지 해석은 거의 비슷하거든 12랑 14번이랑 근데 14번 같은 경우에는 나올 수 있는 케이스가 더 개수가 많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거 조건을 만족해? 아니야 다시 돌아가고 뭐 최대야 아니야 다시 돌아오면서 여러 가지 상황을 다 따져야 되니까 이 부분이 조금 더 더 어렵고요 이 12번 같은 경우에는 t에 따라 넓이가 변하는데 그 넓이가 변하니 최대값을 찾기가 조금 더 더 쉬운 거죠 여러분 알겠어요? 지난번 13번에 의해서 12번 14번 같이 한번 묶어봤습니다 문제 풀어주는 그런 거는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두 가지 두 가지를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 그랬어 첫 번째는 뭐였어요? 시나리오를 여러분들이 세울 수 있는가 그래서 시험장에서 그냥 보자마자 막 계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에 대한 해석이 되면서 아 이렇게 푸는 거구나 이렇게 풀면 내가 풀리겠구나 자신감 갖고 들어가서 풀 수 있게 만드는 거 그 시나리오 자체에 대한 거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 각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훈련이 돼 있는가 진단해 봐야 된다는 거 예를 들면 내가 뭐 이런 거 샘플링 같은 거 제대로 안 해봤는데 구간함수에 대한 것들을 좀 제대로 안 배운 것 같은데 그냥 감으로 풀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것들 이제 체크하셔서 공부를 하시면 되는 거죠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앞부분에서 수학 말고도 못하는 과목 있잖아 뭐 이런 얘기하면서 여러분들 사실 힘내라고 하는 얘기죠 지금 여기까지 이제 끝까지 들었다면 여러분들이 3.5의 벽에 부딪혀 있을 가능성이 높고 혹은 뭐 3.5보다 좀 잘한다고 하더라도 위로 더 높이 올라가고 싶은 그런 욕심은 있는데 야망은 있는데 지금 안 되는 학생들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일단은 힘내라는 메시지 주고 싶어서 처음에 선생님이 그 얘기를 한 거고 단계별로 올라가야 된다는 거 욕심내가지고 한 번에 막 하려고 하지 말고 수학이라는 과목이 구성 요소들의 조합에 의해서 만들어지니까 여러분들 차근차근 밟아가면 다 성적 올릴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그거를 도와드릴 테니까 선생님 수업 들으면서 하나하나 채워 나가시면 되고 아직 이제 3월이에요 이제 뭐 3월 학평이든 뭐 재수학에서 보는 그런 사설 모의고사 같은 거 보고 나면은 막 쫄려가지고 막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아직은 3월이다 기계공 기초 개념 공사 충분히 반복할 수 있고요 PT 트레이닝 반복할 수 있고 그리고 나서 3.5 단계로 들어가서 하나하나씩 밟아 나가도 아직 8개월이나 남았어요 근데 쫄리지 마시고 마음을 좀 차분하게 다스리시고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캐스트는 이걸로 마치도록 할게요 힘내세요 화이팅 자 이번 캐스트는 이걸로 마치도록 할게요 아펫 founding Uzbek 잔 잔 감사합니다.